아, 예, 박상호 씨. 아, 지금? 아, 아니 진짜? 왜 갑자기? 아, 그래요. 예, 예, 예. 거기서 봅시다. 예, 예. 아니, 박상호 그 양반이 와요. 이제 뭐 전화로 깎아달래요? 아니, 그 세금을 내겠대. 그것 때문에 상의하겠다고 성희랑 같이 보잔다. 그건 완전 개털일 텐데요. 돈 없을 텐데요. 아, 근데 내겠대. 야,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. 야, 아무튼 이거 받으면 반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. 인마 이과랑 상가가 같이 받은 거잖아. 아니, 돈 몇 천 된다고 갈래치기 해야 되겠습니까? 차라리 애 기저귀를 뺐지. 야, 똥 오줌은 빨리 가랠수록 좋은 거거든. 자,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. 예. 야, 어이. 어이, 어이. 어이, 어이. 야, 쟤 좀. 장호야. 아이, 씨. 너 빨리 따라와. 강강님 운전 좀 해드려. 운전. 청년 일자리. 너 계약 기간 얼마 남았지? 저 다음 달에 마지막. 이거 끝나면 너 뭐 할 거냐? 경찰 준비하려고요? 그것도 경쟁률이 꽤 세지 않나? 세죠. 야. 경찰 그거 대면 너 거기서 자꾸 졸지 마. 넌 다 좋은데 인마. 잠이 많은 게 문제야. 저 잠만 하잔 거 아닌데요? 그럼. 제가 자야 조사관님들 마음이 편하잖아요. 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뽑긴 뽑았는데. 어차피 몇 달 있다 나갈로. 진짜 식구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. 눈 말똥말똥 짜고 저 일 시켜주세요 하면. 솔직히 다들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. 그래서 자는 거예요. 서로 부담 없게. 그리고 저 필요하시면 깨우시잖아요 다들. 너 원래부터 이렇게 말 잘했냐? 얘가 아주 말이 막힘이 없네 아주 그냥. 막힘이 없어서 그런지 밑에서도 슬슬 반응이 오네요. 똥 좀 싸고 올게요. 강 과장님. 아이고 오셨네. 식사는? 일단 여기 앉아. 천 조사관님은요? 지금 오고. 근데 박상욱씨 얼굴이 왜 그래? 술 마셨어? 천 조사관님 언제 와요? 왜 성현한테 뭐 할 말 있으셔? 천 조사관님이 있어야 되는데. 어 그래야 되는데. 어헤이 오고 이 딸가 그러네. 야 앉아. 천 조사관님 불러줘요 빨리. 천 조사관님한테 이걸 꼭 주라고. 그게 뭔데 그래? 줘봐요 내가 좀 봅시다. 줘봐. 아이고 참. 아이고 참. 아 이게 뭔데 자꾸 저 천 조사관 타령이야. 펌프 사람 불려놓고. 아이고. 이건 뭐야. 이돈 어디서 났어? 박상욱씨 돈 없잖아. 그게, 그게 천조사관 불러달라고 빨리. 어디서 났어 이 돈? 천조사관 좀 불러줘요 빨리. 왜 자꾸 성현이 찾아? 누가 나 성현한테 이 돈 주래? 천조사관님 좀 불러줘요 과장님. 야 박상호! 누가 너한테 시켰냐고 지금 이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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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잘못 없어요. 과장님! 이 사람이 과장님 막 찍는데요? 저기요. 지금 던지게 하는 거야 박상호 씨. 저요! 누가 그랬어! 저요! 누가 그랬어! 누가 그랬어! 장화! 누가 불렀어! 누가 불렀어! 으악! 아 요!